제주 해녀 어업이 세계의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심의에서 한국의 제주 해녀 어업을 세계의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제주 해녀는 2015년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과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17년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이어 국내외 유산 등재 4관왕을 이뤘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등재를 축하하며 제주 해녀 어업 문화의 전승과 보전, 해양관광자원 개발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